그가 필요하다 훌륭한 조수야 정확히 내일까지다 미사일을 만들어내 최선의 도장 그가 필요하다 대략을 만들어내 자, 다시 외워봐요 정면으로 마흔 한 걸음, 문에서 열여섯 걸 오른쪽으로 넘고 서른 세 걸음 다시 오른쪽으로 정면으로 마흔 H-Birds 엣지펄트! 지금이야! 불러요! 어서! F-11 누르고 막대가 뜨면 말이야 뜨는 즉시 말이야 어때요? 막대 떴어요? 떴어요! 다음은 컨트롤 아잉! 들어와! 더 쳐요! 아잉터요! 이제 슈툴링 해주세요!